이렇게 하는거죠? 이게 퇴비만으로는 안되나봐요, 이게? 어설퍼 나도 이거는 처음 해봐 막 고구마 키고 감자 키고 이런거는 많이 해봤거든? 해는거에요? 뭐 그냥 이렇게 훅 이렇게 뿌리시던데? 나는 딱 한세하게 모서리 딱 없는 데다가 뿌리는 거잖아 응, 내 냥이 산책을 못했거든, 들어가서 내가 아침 해줬어, 산책 아, 오빠 아침에 갔다 가지, 처음에 몇 벌 했는데? 한 시간 멈추지 마 진짜 저 파인데는 그냥 냅두는 거죠, 파인체로 나도 이거 끄고 해야되겠다, 그러면 돌멩이가 너무 많아, 맞지? 황태 너무 많네 황태 돌 어느정도 다 골랐지, 6건 응 깔끔해졌어 조금 여유게 응, 여유게 좀 잘라 아이고 텃밭 이거 맨날 하면 살 빠지겠는데?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진짜 쉴 새가 없다니까, 수치 없고 오빠 지금 쉬고 있는 거 아니겠는데? 야, 나 지금 계속 찍느냐고 사람들이 노는 줄 알면 어떡해? 다른 날보다는 오늘 많이 했어 진짜 다른 날은 안 해? 다른 날은 아주 엄청 많이 했어 힘들어, 이게 부대밀이야 고기 꺼 먹을까? 고기 꺼 먹을까? 응 고기 꺼 먹을까? 맛있다 맛있다 잘 끓였죠? 이거 젠장이 어디 건데 맛있어? 바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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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맛있다는 사람인가? 왜 이렇게 맛있어? 고추장 살짝 넣었어요,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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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? 내가 아까 조금 넣었어 이거? 마늘장? 아빠 어때? 카메라 딱 켜니까 나 매겨주잖아 오빠 얼른 먹어 오빠 얼른 먹어 맛있어 오늘 제일 많이 한 거 아냐? 밥도 맛있고 다 맛있어 최근에 있는 생활이었지? 다 맛있어? 맛있어? 저게 양념갈비도 있고 양념갈비도 있고 양념갈비도 어디 먹거든? 맛있어 고기도 맛있다 고기는 맛있지 고기는 안 질려 자단이도 먹고 싶지? 엄마가 줄게 고기도 기름이 쫙 빠지니까 팬에 굽는 것보다 훨씬 덜 느끼하다 고기도 기름이 쫙 빠지니까 그치? 밥에 가지 좀 어 손 손 손 알았어 알았어 이리 먹어 아우 이 자단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야 갖고 와 그거 갖고 와 접시 아니 고기 없어 고기 없어 난 오늘 많이 먹네 요거 먹네 요거 먹네 요거 먹네 요거 먹네 요거 먹네 2차전 어어 어 다리 좀 먹어 굽느라고 고생했는데 일도 했잖아 일을 해도 그만둬야 돼 아니 그냥 뻥으로 알았어 줄게 기다려 도망주라고 했다, 부져버리지 짜장에도 좋아요? 양념갈비는 왜 일회용 쓰는 줄 알았어? 힘들잖아 명륜진사갈비 같은 데 가면 다 일회용이잖아 어제 닦아보니까 안 닦혀지 안 닦혀, 안 닦혀 철수세미로 간신히 닦았어 일회용을 몇 개 사다 놓자 얼마나 더 먹을라고? 짜장아! 진짜 삐졌다, 삐졌어 맛있다 맛있어 어제 먹었는데도 맛있다 응 대파 녹아보니까 되게 맛있네 달잖아 짜장! 고추도 녹아서 좀 불편하게 왔다, 왔다 올라가, 골로 아니, 앉아 앉아 앉으면 줄게 아우, 이뻐라 기다리세요 저거 두둑 8개 만들었다고 온몸이 쑤신대 확신이 저거 농사했다고 하면 안 돼 아니, 농사 지시는 분들이 보면 웃지 여기 무슨 농사야 장난감 같은데 저거 해놓고 아프라고 아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얼마나 오빠가 안 움직인 거야 어? 아 맞아, 탱탱하잖아 얘도 힘들었나 본데? 아 나 참 안 잤어 짜장 짜장 자 자 수리는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, 지금 진짜요 간단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밥 없지 마이크 산 거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볼까? 먹을 땐 지금 지금? 어 그러면 마이크 되게 귀엽지 않아? 응 봐봐, 지영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 나서 시끄럽잖아 그때 이렇게 딱 누르면 어, 됐어 좀 덜 시끄러울라나? 이런 기능이 있어, 이것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네 자고 일어나서 먹는 술 그렇지? 나 근데 아까 얘기 많이 했어, 솔직히 인정? 어떻게 됐어? 물집 어떻게 됐어? 물집 아니, 봐봐 근데 나는 막 손으로도 흡을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치도 않다 나 봐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더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닐까? 물집, 물집 물집 솔직히 오빠, 몸 쓰는 일적인 거는 내가 더 잘하지 머리 쓰는 건 오빠가 더 잘한 거야 근데 오빠, 오빠 지금 보니 뭐 있잖아 수영이 뭐 기르는 거야, 뭐야? 아, 지금 한 4일 동안 안 깎았는데 이만큼 잘한 거야 3, 4일 안 지금 진짜? 한 번 오빠야, 오빠 그거 길러봐봐 한 번 어떻게 되나 왜? 어울려, 좀? 아니? 신기해가지고 어울리진 않아? 잘 모르... 기른 걸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떠냐고, 제가 봤을 때 아직 잘 모르겠어 뭔 소리야? 근데 진짜 오늘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진짜 농사 짓는 분들 대단한 거 같아 존경해야 돼, 오빠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, 저게 그래서 사람들 농사 하시는 분들 다 관절 아프시잖아 그러니까, 그 할머니들도 약간 시골에 오래 계신 분들은 허리도 다 굽어있고 막 그렇잖아 응 아까도 말했지만은 진짜 사먹는 게 싼 거 같아, 갑자기 그 수고에 비해서? 그러니까 농사하기 힘들어 아, 진짜 맞아 근데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가 농사 지니까 응? 거기 가서 많이 했거든 근데 그때는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잘 몰랐거든 아빠가 주말이라서 와서 도와주신 거잖아,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알면은 내가 하는데 모르니까 아빠가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버님 아버님 아까 또 일하시고 바로 또 할머니 댁에 가시던데 또 일하러 나 진짜 수염 많이 잡았다 만져봐봐 한번 근데 이게 그거네 짧을 때는 오히려 까칠한데 좀 잘하니까 조금 덜하네 억센 게 근데 오빠는 안 어울려 이거 린스 발라야 되나? 여기다가 안 어울린다고 오빠는 뭐가? 아까는 뭐 그러면 모른대매 아니, 여기랑 안 어울린다고 얼굴이랑? 얼굴이 약간 귀염상이라 그래, 그치? 응 이게 안 어울리는 거야,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 되는데,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기대를 갖고 있다가 또 아, 이거 취소, 취소 못 먹을 거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귀염상이라며 이러면서 또 뭐여 저거 현재 눈 이상하다 근데 동치미 이거 오래됐는데도 괜찮다, 그치? 근데 확실히 김치냉장고가 진짜 쎄 좋아 왜 그려 내려가 여기서 내려가야지 아니, 얘가 이거를 내가 몇 번 해줬더니 맨날 여기 방석에 해달라고 올라가 있는 거야 나를 쳐다보 쳐다보 안 돼, 기다리세요 내려가 쟤는 비켜봐 엄마가 얘가 해줄게 내려가 알았으니까 내려가 봐 엄마가 얘 해줄게 짓거려 얘 게임하는 거 엄청 좋아해 시작! 또 금방 또 다 해서 또 나한테 오지 오빠 이거 내가 치즈 넣었는데? 바로 맛있더라 지금 먹었어, 알아? 이거 근데 좀 탔어요 저 설거지거리 치우다가 탄내는 별로 안 나, 맛있어 근데 아까 좀 걱정되는 거 있었어 뭐? 밤에 불 끼니까 벌레가 날파리가 막 장난 아니잖아, 무슨 하루살이랑 나 깜짝 놀랐잖아 몰랐어 지금도 이 정도면은 여름에는 거의 난리 나는 수준인 거야 이거 무섭더라,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 밤에 우리가 안 나가니까 몰랐거든? 근데 보니까 막 하얀색 다 붙어있드만 여름에 내가 혼자 왔었잖아, 잠깐 저거 커텐 없었거든? 그리고 여기 불을 켰어 그리고 밖에는 아예 가로등도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한 만 마리 붙어있었어, 만 마리 진짜 몇 만 마리가 나 그런 거 보면 소원 끼치거든 황국포증이 있잖아, 황국포증 근데 지금은 가로등도 있고 해서 좀 분산될 거야, 아마 나 그런 게 댓글에 달리는데 뭐? 마음에 걸리더라 뭐? 햄지가 남친 핀잔 준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런 댓글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런 댓글은 진짜 극소수고 거의 근데 내가 욕먹지 아니 욕먹는 걸 떠나서 진짜 아니잖아 아니지 아니 근데 우리가 말투가 응 무슨 뭐 사랑스럽게 막 무슨 막 꿀떨어지게 그렇게 안 하지 이제는 빵! 막 이렇게 안 하잖아 그거 하면 더 싸워 그렇게 하면은 싸울겨 저희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초기 때 그때 술 먹으면 이 오빠가 제가 약간 술 먹고 헬렐레 하고 그러면 귀여웠다고 했거든요?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쳐다볼 때도 막 이렇게 꿀떨어지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쳐다면서 저거 해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저도 여성스럽진 못 해가지고 우울거리는 것도 잘 못하고 아니 너 동네에서 만약에 술 먹는데 어?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셔 만약에 근데 네가 막 헬렐레 해가지고 막 아 이러면 안 좋잖아 뭐 틀림했어? 응 이거 마이크 가려가지고 여기 너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거 뭐라고? 뭐라고? 아뇨 누구 아는 분 동네에서 만났다고? 응 응 이건 못 먹어 짜장이 이건 못 먹어요 내일모레 미용 맡기는 날 목욕은? 목욕 짜장아 너 미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? 너 미용해야 돼 짜장 하하하하 피지컬 백 피지컬 백 진짜 확실히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치? 괜히 금메달이겠어? 아니 진짜 뭔가 악바리 기질과 뭐 그런 게 있어 하여간 좀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지현 멋있지 그치? 응 오빠 내가 보라 그래서 본 거잖아 이원이 님도 멋있던데 이원이 그니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운동을 다녀볼게 이거 격투기 다니고 싶다며 보통은 필라테스 이런 거 다니고 싶다고 하지 않나? 그런 건 못 해네요 정적인 걸 잘 못 해 복싱 같은 거 다녀봐 그러면 나 그러다가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막 대회 나가면 어떡하냐? 나도 막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풀 게 없어 이게 근데 이게 술이면 안 되잖아 건강한 걸로 이제 푸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지 그치 짜장아? 근데 진짜 운동하다가 이시영 님이나 약간 김민경? 그 분도 약간 사격 응 사격 나갔잖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 그치 빠져가지고 근데 뭐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뭐 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사실 그치 약간 능력이 돼야지 그게 마이크 빼니까 이게 좀 달라질 거야 당연히 달라지지 마이크를 여기에 확실히 다루더라고 내가 너 찍을 때 너는 멀리 있고 나는 가까이 있잖아 카메라에서 그럼 내 목소리는 되게 잘 들어가거든 너가 말하는 게 안 들어가는 거야 항상 근데 오빠랑은 그러잖아 목소리도 사실 크고 말도 빠르고 말도 많고 약간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목소리가 좀 작고 지금도 이게 크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크까지 가까이 쓰니까 더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말 훨씬 많이 하는 거 같잖아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뭐 자기 알아듣는 것처럼 오빠를 이렇게 보고 있다 엄마 포메 있으니까 편하지 왜 이래? 요즘에 짜장이가 좀 나이가 들었잖아 응? 요즘에 좀 나를 귀찮아하는 거 같아 나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잖아 짜장이 소파에서 혼자 자고 있다 게 아니라 내가 잘 때 너무 만져서 그런 거야 나는 그것만 봐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진짜 그래서 내가 만지고 화장아 잘 자 사랑해 막 이러면서 화장에 들어 갑자기 막 한숨 겁나 쉬고 가 뭔지 알지 갑자기 눈 이렇게 막 진짜 갑자기 보면서 알았어 안할게 자 자 한숨에 또 나가 이제 자기 방석 가고 막 이래 좋겠지요 발견이 잘 안해 резAY 너무 작동하네